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들은 잘들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원료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소 80점은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항목에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개념들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1번 보면 정전기 관련된 문제인데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대책 중 틀린 것은 그럼 뭐냐. 정전기 관련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3가지죠. 접지 그다음에 이온화시키는 방법 또 하나가 상대 습도라는 이 부분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 이렇게 3가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나왔고 일정과 그다음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그리고 정전기 축적을 막기 위해서 접지 선을 났다 위해서 대지로 연결한다. 그렇죠? 그럼 맞죠? 그래서 접지를 났다 했어요. 접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온화가 나왔고 습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전기 전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도체로 이 부도체, 전기가 통하자는 이 부도체에 의해서 전기가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체가 아니라 바로 도체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지 도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접지 도체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걸 대지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혹시나 해서 정전기가 발생이 됐어도 얘를 대지로 빠르게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기본적인 문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 없겠죠?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 우리 위험물 1료부터 육류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과산화수소입니다. H2O2고요. 이거는 제 육류 위험물이다. 그럼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1번이고요. 그다음에 압축산소. 압축산소. 그다음에 프로펀가스. 이런 것들은 압축산소는 산소 공급원이고 프로펀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연성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가스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고체와 액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위험물은 고체하고 액체가 위험물이고 가스는 위험물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프로펀가스 같은 경우는 2.1에서 9.5%에 당되는 이런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다. 포스겐 같은 경우는 맹독성 그런 가스죠. 그래서 2번도 더럽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다음에 3번 이산화탄소 20g 약 몇 몰이냐.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우리가 기업만 했을 때 CO2니까 이 놈이 갖고 있는 분자량이 얼마냐고 봤을 때 이 놈이 갖고 있는 분자량은 바로 1몰당 44g을 가지고 있죠. 1몰당 44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몰이니까 우리가 보통 몰수라는 것은 질량을 이 놈이 갖고 있는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질량은 g이고 분자량은 g per 몰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몰이 되죠. 그러면 20g에 했기 때문에 20g이니까 이거를 44g per 몰으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올까요? 0.45가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분자량물의 질량을 몰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잡아놓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 22g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0.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3번도. 4번입니다. 기본 문제죠. 물질의 연소 시 산소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산소공급원이 되려면 산소공급원이 되려면 산소 포함해서 위험물로 구분하면 인류 위험물과 제육류 위험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뭐라고 합니까? 고체라고 그러죠? 육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보겠어요. 공기니까 산소공급원이고 질산 나트륨은 이거는 질산 염류로서 질산 염류로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산화 나트륨 이거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에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해서 이거를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기과산화물이다. 여러분도 제1류 위험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류니까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육류에 해당되는 것은 과산화수소, 질산 그리고 과염소산 이런 것들이 육류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그다음에 하나가 질산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제3류 위험물이죠. 3류 위험물 탄화칼슘에서 CAC2고 이 놈의 특징이 물과 반응 시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 놈이 발생이 되죠. 아세틀렌이 발생이 됩니다. C2, H2.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답은 1번 탄화칼슘이 됩니다. 답은 1번 탄화칼슘이 됩니다.